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이번주에 유일한 청약 일정이죠. 신한 제12호 스펙의 1일차 마감 데이터 살펴보고요. 2일차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청약건수는 39,669건이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수량이 벌써 15.75주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오늘 벌써 이렇다고 하면 내일도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금 또한 1,300억원이나 들어오면서 1일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면요. 1일차에 3만건을 넘긴 스펙이 올해 들어서 딱 3개가 있었거든요. 대신 17호, 하나 31호, 하나 32호. 근데 얘들은 1일차의 증거금 규모가 300억원대 또는 많이 들어봐야 1000억원 정도였어요. 근데 건수로 보나 증거금 규모로 보나 최대치를 신한 제12호가 경신을 한 겁니다. 요런 수준이라는 거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일차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약건수부터 예측을 해보죠. 1일차에 3만건이 넘긴 3개의 스펙을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보면 2일차에 많으면 4.5배 정도, 적게는 3.6배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3.6배 증가한 하나 31호는 다른 스펙들과 워낙에 일정이 겹쳐있어서 수치가 워낙 낮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넉넉히 신한 제12호에도 저는 4.5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만건까지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3.47주, 5주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 스펙의 균등이 3주밖에 안 된다니요. 아이고, 증거금 또한 앞서 봤던 3개의 스펙을 참고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상장한 하나 32호 스펙 같은 경우 1인당 평균 참여 금액이 약 2,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청약 한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게 잡고 제가 예상하는 청약건수인 18만건 정도를 감안을 해서 저는 증거금이 4.8조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3,840대 1 정도가 되겠네요. 예상보다 더 높을 수도 반대로 낮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기대 수익 계산을 위해서 최근 스펙들의 상장일 성과부터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상장한 4개의 스펙 모두 상장일의 고가 기준 100% 이상을 찍어주기는 했어요. 특히나 60억원으로 매우 가벼웠던 하나 32호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252%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한 스펙의 참여도가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100%에서 150%까지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한 제12호에 8만주 풀청약을 가정을 했을 때 균등은 3주, 비례는 21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블 가졌을 때 기대 수익은 4만8천원, 120% 기준은 5만7천6백원, 150% 정도에서 팔 수 있다면 7만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3.3% 기준 이틀째 파킹이자는 약 2만4천476원이기 때문에 저처럼 파킹을 이길 수 있다면 손에 쥐는 게 적더라도 무조건 참여한다 하는 분들은 동참을 하시면 되겠고 파킹이자와 수수료 빼면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하는 분들은 쿨하게 패스를 하시던지 균등만 참여하시던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제 예상치 기반의 수치이기 때문에요. 내일 오후에 경쟁률 라이브 통해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INBDX 상장 라이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